저는 온 세상이 예뻐 보이고 따뜻해지던 어느 날 서로의 치부마저도 온전히 그리고 또 기꺼이 안아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을 만나 남은 인생 두 손 꼭 마주 잡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부부입니다 사랑한다 땡땡땡 야 너 왜 제일 잘 쳤다 제일 잘 쳤다 제일 잘 쳤다 제일 잘 쳤다 지금 이게 정확해 이런 느낌이야 나도 써도 되니까 나중에 근데 너 그거 나라야 되는게 두 손 꼭 마주 잡고 걸어 나간다는 거는 옆으로 걸어 나간다는 거 이렇게 잡으면 왜냐하면 그게 맨날 한 명은 뒤로 걸어야 하거든요 아니 제가 안고 가면 돼요 멋있다 멋있어 아무리 멋있어도 사랑이 역이 더 멋있어 나 이제 형 이제 뭐 어 선생님 어디냐 저 사랑이 역이 어디긴 어디에요 사랑이 역이지 형 제가 등불 들고 있는데 안 보여요? 형을 위해 등불을 들고 왔어요 제가 우리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자 애가 고맙죠 저의 거짓말을 들고 왔어요 너는 내 옆에 왔던, 너는 내 옆에 고맙죠 너는 내 옆에 고맙죠 너는 내 옆에 고맙죠 너는 내 옆에 고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